첫번째는 바로 고릴라팔입니다 이무기는 맨손으로 사람을 팹니다 이무기만 있으면 야인시대 김도환이 될 수 있어요 뚝배기! 뚝배기를 부숴버려 자 사람을 번쩍 들어서 볼링을 치자 점프해서 내려치고 꽉! 그렇지! 어깨방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무기는 바로 둠둠입니다 한번 사격시 세번의 폭발탄을 발사합니다 모른사람버리 한방 와오마이갓! 헤드! 오! 데미지가 한번에 3개가 들어가요 이 무기같은 경우는 한손으로 쏘는 샷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무기는 바로 거츠 피해량을 보시면은 무려 470 적들을 한방에 박살됩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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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음 무기는 바싱총입니다 피해량이 무려 978 이 무기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너무 세서 일반 자동차도 한방에 석트립니다 그리고 한번에 6명의 적들을 공시 라고나죠 발사! 준비하시고 발사! 컷! 이번에는 NDI 오스프레이라는 폭발탄이에요 자 준비하시고 폭발탄! 게다가 연쇄력도 상당히 빠르답니다 다음은 프라이드라는 권총이에요 은신플레이할 때 정말 좋아요 자 멀리서 헤드 한방 톡 4295 헤드샷 데미지가 무려 4천이 넘게 나옵니다 4700 이번에는 라이주라는 테크 서브 머신건입니다 한번의 공격으로 세발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벽돌이 가능합니다 발사! 그리고 충전한 상태에서 발사! 그러면은 연속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르랑 근데 이 무기를 제대로 쓰려면은 싼데비스탄 있어야 돼요 자 싼데비스탄 쓰시고 머리에다가 끝! 다음에는 투척무기인 아가우 자 이 무기는 마치 토르의 도끼와 같아요 적들의 머리에다가 툭툭 던지면서 순식간에 박살이 납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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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카프나! 비아코! 자 이 무기같은 경우는 아무나 한명 처치시 공속이 미친듯이 빨라집니다 순식간에 적들을 깍두기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바로 에레버스! 블랙홀을 발사한다는 독특한 설정의 무기입니다 기본 데미지 자체가 엄청 센건 아닌데 쏠때마다 강력한 블랙홀의 킹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계건 인간인건 따지지 않고 순식간에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